액세스바이예요 의료기기 업체에 관련해서죠 어 지금 들고 가세요 어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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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님 현재 자리에서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들고 가셔야 되는 자리에요 알았시오 으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일단은 15,000원 에서 한번 체크해요 한번만 더 빼주면 추마 하세요 어 내일이고 모레고 한번만 더 눌러주면은 그때 사세요 어 알았죠 더 눌러준 상태에서 양봉이 다음날 나와 어 이래서 눌러주는 상태에서 양봉이 튀어나와 그럼 양봉 나오는 날 사세요 알았쥬 어 한번 더 내려왔다가 이삼 프로 더 빠졌다가 양봉 나온다 그럼 그 그날 살아 으 으 으 으 으